후보자께서는 12년 전에도 인사청문회를 한번 받아보셨죠? 네, 그랬습니다. PPT 내용 한번 봐주십시오. 12년 전에 헌법재판관 인사청문 당시에 제기됐던 의혹들입니다. 그런데요, 12년이 지난 이후에도 비슷한 의혹들이 또 제기됩니다. 어떤 겁니까? 다음 PPT 한번 봐주시면요. 장남이 대치동 아파트를 후보자에게 구매를 하시잖아요, 2020년에. 그런데 이게 실거래가가 당시 31억에서 33억 정도를 하던 건데 후보자가 장남에게 매매를 한 가격은 28억입니다. 네, 그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왜 그러셨죠? 짧게 해 주십시오. 제가 살았던 대치동 아파트는 짧게 부탁합니다. 잠깐만요. 이것만 좀 길게. 짧게 해 주세요. 제 시간이니까요. 네, 거기는 아파트 동수와 호수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지역입니다. 둘째,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저희 아들이 감정평가서 두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시지가로 받았다는 말씀이세요? 아닙니다. 감정평가를 기초로 해서 그때 31억이 나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다 인정을 할게요. 그럼 다음 PPT 봐주십시오. 2018년 관보에 의하면 후보자의 장남께서의 재산은 7,3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이 아파트를 구매하실 때 28억에 구매를 하시는데요. 절반을 아드님과 며느리가 같이 분담하셨습니다. 7,300만 원 재산이 어떻게 갑자기 14억이 되셨습니까? 2년 만에? 그 당시에 14억이고요. 그 중에서 임대보증금이 13억 5천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장남이 그동안 벌었던 17년경에서부터 18년까지 벌었던 돈이 있습니다. 플러스 본인이 그 집을 살 즈음에 2억 정도의 사용을 했습니다. 제가 설명드릴게요. 답변이 길어지니까 장남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급여를 2억 5천 받았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처갓집에서 1억 5천 증여를 받았다고 그랬고요. 대출을 2억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도합 6억을 구했다고 했습니다. 처갓집에서 받은 것이 죄송합니다만 3억입니다. 아니, 저한테 주신 자료가 1억 5천입니다. 아니, 아니, 그건 오늘 자료가 다 제출이 돼 있을 겁니다. 아니, 1억 5천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좋습니다. 3억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7억 5천이라고 할게요. 14억에서 7억 5천만 해명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해명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 자료 보시면은. 자료를 다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자꾸 아니라고 그러세요, 후보자님? 후보자님, 제가 다시 물을게요. 답변을 정확하게 하시고 짧게 하시면 돼요. 14억에 돈을 소명을 해야 되는데 자제분께서 벌었던 급여가 2억 5천. 증여받은 게 3억이라면 3억. 그럼 보합 5억 5천이에요. 그리고 대출받은 게 2억이에요. 7억 5천이에요. 거기에다가 임대보증금이 있지 않습니까? 임대보증금은 그럼 며느리가 한 건 14억은 어디서 나셨습니까? 며느리도 제가 얘기를 하면 되니까. 네? 지금 의사입니다. 아, 의사? 의사라고 해서 십석이 갑자기 생깁니까? 아유, 의사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제 얘기를 말씀드리는. 아니, 잠깐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재산 형성 과정이 투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자료는. 잠시만요. 이 자리는 청문회 자리예요. 네.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신해서 후보자한테 이 요모조모를 물어보는. 지금 드리지 않았습니까? 잠시만. 잠시만. 시간 좀 끊어주시고. 위원장님한테 의사진행 반항 좀 할게요. 예, 예. 위원장님. 후보자가 계속해서요. 의원들 질의에 대해서 본의원 질의만이 아니라 계속 일종의 이런 느낌이 드는데 싸우려는 듯한 느낌으로 계속 대답을 하십니다. 이래가지고는 제대로 된 청문회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의원이 질의하는 질문에 답변을 하시고 시간이 부족하면 위원장한테 허가를 듣게 해서 나중에 답을 하면 됩니다. 지금도 본의원이 이야기하는데 계속 중간에 말을 자르고 들어오세요. 이런 청문회가 계속 진행 안 됩니다. 분명하게 경고해 주시고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후보자님 제가 몇 번 완곡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우리 청문의원이 20분이 넘죠. 7분, 5분 이런 식으로 질의를 하다 보면 오늘 24시가 돼도 사실 몇 차례 질문을 못합니다. 국민을 대표해서 질문을 하는데 사실 시간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질문 과정 속에서 즉각적인 답변을 하고 싶은 마음은 있겠지만 질의가 계속되는 한은 질의를 다 들어주시고 주의깊게 메모하셨다가 시간이 끝나고 나면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간략하게라도 드릴 테니까 질문을 충분히 들어주시고 바로 답변하고 싶다고 해도 좀 참았다가 답변해 주셨으면 청문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계속 이렇게 하시면 주의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4분으로 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근저당 채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28억을 전액 현금으로 구매했다고 밖에 본의원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자재분과 며느리가 각각 14억의 현금을 만든 겁니다. 그러면 그 14억을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은 의구심을 갖는 거죠. 그런데 본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6, 7억 정도까지 밖에 해명이 안 됩니다. 나머지 자료에 대한 해명이 안 돼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다음 ppt 봐주시면 합리적 의심으로 왜 이렇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요. 재산신고 의무기간이 종료가 된 겁니다. 즉 제가 생각할 때 이유는 단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 헌법재판관을 마치시고 다시 공직을 맡을 생각이 별로 없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난리가 났다라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억울한 게 있으면 답변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 ppt 봐주십시오. 제가 가장 문제로 보여지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헌법재판관이라면 대한민국 법조계에서 어른입니다. 존경받아야 될 뿐이고 그 삶의 궤적 또한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을 마치시고 정말 열일을 하셨습니다. 취업심사 대상이 아닌 시그니츠라는 법무법인의 1년 근무하시고 곧바로 법무법인의 화후로 옮기십니다. 그리고 회의 한 번에 중소기업 연봉을 받는 사회의사를 여러 군데로 하셨습니다. 과연 이러한 삶이 위법한 행위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헌법재판관을 하셨던 원로 법조인으로서 후배 법조인들에게 보여줘야 될 표상인가라는 것을 청문회에서 묻고 싶은 겁니다. 돈이 그리 궁합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다음 ppt 봐주십시오. 후보자에게 몇 가지 질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잘 아시죠? 중대재해처벌법이 노동자에게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필요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후보자의 시선에서 봐주십시오. 검폭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엄정 단속을 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무위의 발언입니다. 저 발언에 대해서 후보자의 시선에서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이거는 후보자로서 인권위원장 후보자로서요? 네, 인권위원장 후보자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정말 비겁합니다. 인권위원회는 독립기관이고요. 대통령이 뭐라 하더라도 대통령이 반인권적 발언을 하면 답을 해야 될 의무가 있고 책무가 있는 겁니다. 왜 이런 답을 피해가십니까? 다음 ppt 보시면 인권위에서 24년 올해 이런 결정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국가기관은 노조와 노조원의 불법행위의 사실에 근거에 비판할 수 있다. 하지만 과격한 표현을 사용해서 우리 사회 내 노조의 존재와 의미가 그를 왜곡하거나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인권위가 결정을 한 거예요. 대통령의 검폭이라는 발언에 대해서는 인권위는 이런 입장을 가져야 됩니다. 후보자는 답변을 못하겠다가 아니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해야 저희 의원들이 후보자가 인권위원장으로 적합하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다음 ppt 봐주십시오. 만약에 모 국무위원께서 해고된 노동자와 외부 세력이 자살특공제처럼 행동한다. 노조는 머리부터 세탁해야 된다. 손배폭산이 특효약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 인권위의 시정 공고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이거는 제 혼자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아니요. 위원장 후보로 나온 거예요. 이걸 왜 혼자 판단을 못합니까? 그럼 다 물어봅니까? 다른 여러분들하고 후보자 개인의 판단을 묻는 거예요. 이걸 시정 공고 대상이라고 말도 못합니까? 이게 누가 한 말입니까? 이런 말을?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모 국무위원이 이런 말을 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정 공고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판단하는 것보다는 정말 비겁합니다. 이거 비겁받는 것밖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자, PPT 봐주십시오. 인권위는 2019년에 이미 이러한 공고들을 다 한 바가 있어요. 앞서 제가 보여드린 PPT는 김무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한 발언입니다. 그러면 인권위는 김무수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시정 공고를 해야 돼요. 그게 인권위의 전제 가치고 책무입니다. 우리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면 그렇게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에 14억의, 그러니까 저희 아들의 지분입니다. 14억의 출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13억 5천만 원의 전세보증금을 안고 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억 7천 5백만 원은 이미 거기서 빠집니다. 그리고 저희 아들의 수입이 2억 얼마라고 하셨는데 그것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자료에, 그거는 가지고 계신 자료가 불충분한 자료 같습니다. 아직 제출해 주신 자료는 2억 없으신 거죠? 아닙니다. 지금 오늘 제가 정확한 자료를 제출했으니까 그 부분을 참조해 주셨으면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차용과 또 증여가 1억 5천이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이 3억입니다. 이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충분하고 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후보자께서 자료를 지금 막 배포를 했는데요. 이런 충실한 자료가 미리 나왔어야 아마 후보자가 주장하는 말이 좀 더 근거와 신빙성이 있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충분한 자료를 인사청문회가 이루어지기 전에 제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아쉽다. 위원장이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수고합니다.